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가에 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금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4일간 휴가를 마치고 밤에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고 또 여러분이 기도를 힘입어서 제가 잘 지내고 돌아왔어요. 제가 서부지역에 와서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들 일곱 커플이 있습니다. 훌륭하신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인데 우리 입당 예배드릴 때도 두 목사님이 오셔서 메시지와 축사를 전해주신 바가 있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목회 이야기, 인생 이야기, 또 말씀 나누면서 교제하는 아주 절친한 친구 목사님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뉴욕의 감리교, 뉴욕에서 제일 크고 오래된 감리교의 목사로 한 2년 전에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목사님들이 그분이 목회 지원차, 또 휴가차 이번에 뉴욕을 다녀온 겁니다. 가서 새벽집회, 또 수요집회 이렇게 말씀을 돌아가면서 증거하고 그 기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켜주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목사님을 격려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간 김에 단풍 구경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뉴욕 뉴스에서 정말 단풍이 피크를 향하여 빨갛게 산이 불타오르듯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동부 단풍은 못 보셨지만 제가 대신 보고 왔으니까 그걸로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제 없는 동안에 말씀을 증거해 주신 이영두 목사님, 또 김기호 목사님, 최정원 목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새벽 재단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 금요 제자훈련이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특별히 8주 코스 중에서 다섯 번째 강의가 오늘 있게 되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다시 꾸준히 마지막 8강좌까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와나 프로그램이 또 7시에 있으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법말씀 4대행전 2장 3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 말씀 속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렸다라고 했는데 어떤 말을 들은 것일까요? 바로 그 앞 구절 36절에 나온 말씀이 그들이 가슴에 찔려온 것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적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크리스토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왜 이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리게 되었을까요? 결국 36절 말씀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온 세상에 구세조로 삼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를 주와 크리스토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를 몰라보고 또 알면서도 짐짓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악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한 죄라는 것을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은 것입니다. 마음에 찔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죄를 범하였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의 죄악을 행하였구나. 사실 모든 죄악은 그 뿌리에 있어서 다 반역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가 무선죄를 범하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그들이 마음에 찔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찌할 거 탄식하며 물었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3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가로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말씀 속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삼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받는 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이죠. 회개는 돌이킴을 말합니다. 죄와 짝하여 살던 우리가 죄에서 떠나 죄와의 결별을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는 죄삼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 세례의 의미는 뭐죠? 우리가 우리 교회만 해도 부활절날 세례를 받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날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머리 위에 물로 뿌리든지 아니면 물속에 잠기게 하든지 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세례의 의미는 죄 씻음.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결국 한마디로 세례의 의미를 로마서 6장에서는 연합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라고 알려준다고요? 연합이다. 연합.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이죠. 유니온. 그 연합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리를 향하여는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도 그대로 실현되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것은 가시적으로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 이전에 영적인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실제라는 것입니다. Spiritual Reality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무엇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의 몸된 개와 연합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들을 통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누구든지 회귀하고 예수 믿어 세례받으면 최삼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 39절에 그 약속의 범위, 해당 범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 이 38절에 나타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약속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라고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자녀들 그들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웃, 친지들 그래서 공간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이 이스라엘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해당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점 이 시대만이 아니라 통시대적으로 그래서 바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해당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확산되는 범위가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온 세상 그리고 모든 세대를 통하여 주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약속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바로 내게도 해당되고 내 자녀들에게도 주어지는 약속이다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죠 너는 과연 내가 회개하는가 죄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가 회개와 믿음으로는 죄삼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무슨 날을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 받은 날 죄세슴 받고 성령 받은 그 유쾌하게 되는 날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도 들고 이 아침에 하나님 제게도 성령을 충만해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성령으로 그 속사람을 타치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사람들에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하늘이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그리고 우리의 후손과 후대들에게도 전수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